요번에 배우실 내용은 네트워크 명의 용어인데요. 우리가 윈도우키 누르고 이제 R을 누르면 실행이 실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run, run, 띠다 컴퓨터에서는 실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실행 대화 상자에서 cmd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로 넘어가요. cmd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cmand의 약자인데 cmd 플레임으로 치면 안되고 cmd로 쳐야 돼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 창 소위 얘기하는 도스 모드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명령을 실행시킨다 이렇게 번역 쓰게 넣어두시고 cmd도 중요해요. 그리고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첫 번째로 중요한 명령어 IP, IP, 컴피그, IP 인터넷 프로토컬, IP 주소를 뜻하는 거고 컴피그는 우리가 컴피그레이션, 구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의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사물들은 IP 주소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IP 컴피그에요. IP 주소를 확인 이렇게 번역 쓰게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PING이라는 건데요. 이 PING의 PING은 패킷을 뜻해요. P-A-C-K-E-T 패킷은 뭐예요? 전송 단위잖아요. 그 다음에 이 IN은요. 인터넷을 뜻합니다. 인터넷의 IN, G는 글로퍼에요. G-R-O-P-E-A-N, 글로퍼가 무슨 뜻이 있냐면 손으로 더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터넷 상의 전송 단위 패킷을 갖다가 손으로 더듬어서 잘 전송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한다. 그 뜻이에요. 좀 어렵죠? 패킷 P, 인터넷의 IN, 그 다음에 G-R-O-P-R, 글로퍼의 P, PING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PING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걸 갖다가 PING한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 네트워크, 인터넷이 PING, PING, PING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뭐? PING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 PING, PING, PING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거 PING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패킷, 인터넷, 글로퍼, PING 됐네요. 그 다음에 TRH, TRACE는 무슨 뜻이 있어요? 추적하다는 뜻이 있어요. RT는요? 루틴이요. 그러니까 루틴은 경로잖아요.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여기가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R-O-U-T-E, 루트 또는 라우트, 라우팅, 루팅, 컴퓨터의 경로, 라우팅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 아까 루트, 경로, R-T, 그 다음에 추적, TRACE, T-R-A-C-E, 그래서 TRACE 경로는 R-T 줄여서 TRACE R-T 명령이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다음 중 네트워크 관련해서 PING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죠. PING이라는 것은 패킷, 인터넷, 글로버, 인터넷이 잘 돌아가나, 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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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 PING 명령어. 1번의 인터넷의 기원, 구성, 사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등의 기초적인 정보 해당되지 않고 PING.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에서의 정보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PING은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이 아니고. 3번째,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주소를 검색해주는 서비스에는 NSLOOKUP의 명령어에 해당되는 거죠. NSLOOKUP, 정답 3번도 아니고. 4번째, 지정된 호스트에 대해서 네트워크층의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 통신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통신이 가능하다, PING, PING, PING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